에이븐 가볼까? 에이븐이 없어진다고 해서 에이븐 한 번 해봤습니다. 내가 26명 중에 치킨을 못 먹을 수가 있어? 내가 에이븐 그래서 안 하거든요. 에이븐 너무 쉬워. 에이븐 너무 쉬워. 이거 전부 하다가 마시면 한 입만 잡으면 되잖아. 25명이야. 이 파란 연기 나는 집이 그 보급 같은 거 있는 집이거든요. 여기 먼저 해볼게요. 가야. 이거 그냥 이렇게 하면 되거든. 이렇게 해놓고 가야. 한 명 더 남지 않았어? 한 명 더 남지 않았어? 응. 끝났다. 얘가 보스였을걸? 얘가 내가 열쇠 든 애가 열기. 좋아요. 날 일곱 날. 중 꼬박 하러 가잖아. 한 명 더 남지 않았어. 방금 봤어? 헤이븐 보이므로 인가. 아, 한 명 더 남지 않았어. 세 명이야 오른쪽이 없나? 오른쪽이 없나? 오른쪽이 없나? 오른쪽이 없나? 오른쪽이 없나? 와 불 정통을 받았어. 그런 소리 안 났어요. 자기장이 자꾸 저 멀리 가냐고. 제일 처음에 있던 데 주냐. 안 돼? 왜 이렇게 많이 살았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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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 살았어? 왜 기절이야? 왜 이렇게 많아? 안에 더 있는데? 안녕? 나 브로사야 저게 한 팀이 나를 감싸는 거라 하이 몇 대 몇일까? 방금 두 명 같이 있었거든 2대 1? 4대 1은 아니겠지? 제..제..제..쟤네 한패야 나 어떡해? 어떡해? 안 돼! 안 돼! 안 돼! 안 돼! 2등이 됐어. 아 근데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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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제 1등 너무 하잖아. 아니 왜 날 쳐다봐. 엄마가 도와줄게.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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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.